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청자 2만 8천명 돌파기념과 신년음악회를 경기도 성남시 한국다요방송국 라이브 대공연장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 성취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내 고향 이성계 미모와 매력있는 트렌넨씨 라이브정 MC로 많은 가수가 출연합니다 토로해서 현진우 청와나 중고시 현강 강남시인 김삿갓 명국한 인생 오정에 그대를 칭칭 손비해 임동초 김선주 천안아가씨 이순근 유정한 내 사랑 조만수 여수는 내 고향 김지선 태풍같은 사람의 임태풍 청군같은 사랑 서현 내 고향 조도선 조영희 당신은 내 사랑 은진아 들어 뜨는 한국 갈롱 방송 세계로 향한 아름다운 백댄스의 수프로 몰아가 동영단 함께합니다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이지은양과 함께합니다 남국의 정렬 콜라 퀸즈 구경단 한정에 여러분이 함께하십니다 섹스포의 매니아 박단장 손기천 진도 곡춤 놀이다 남도의 신도의 한마당 최은수 구두의 여인 유인나 사랑 사랑 내 사랑 박정만 꽃보다 노래사랑 하진주 최고의 선물 전인옥 인생아 여만성 내 가슴에 비 김동하 임바라기 박현수 훅의 추억의 구로공단 박현수 훅의 추억의 구로공단 진주 사랑 이현희 사랑 훅의 금이 남은 인생 멋지게 김광식 내 사랑이 보고 있어요 유재수 초가집 문대석 사랑의 데이트 박영구 영원한 내 사랑 김수삼 꿀같은 사랑 김보경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박경수 대행을 떠나봐요 조명사장 떠날 수 없는 당신 홍성호 인생열차 박은하 인생의 귀한길 청무 보물같은 사랑 서연 뜨거운 사랑 김동산 보고싶은 얼굴 케이밍 그리운 그 사람 신도심 오직 당신뿐 박진우 인생길 해방촌 보고싶다 섬진강 오금비 보물같은 사람 미치 행복한 나 금지 내 고향 일산